오늘 행사는 저희 H&M이 13번째로 가로수길 매장을 오픈한 기념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패션 매거진인 그라치아 창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라치아 독자들과 H&M의 팬분들을 모시고 파티를 열게 되었어요. H&M은 최신의 트렌드를 가장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고 패션의 미래를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번에 컨셔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무기농 면이나 재생 소재로만 구성된 컬렉션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참석해주신 연예인들과 무대분들이 모두 컨셔스 익스클루시브 드레스들 그리고 수트들을 입고 처음으로 선 보이게 되어서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칩시크를 가장 패셔너블하게 담아내는 탈리아 격주감 패션매거진 그라치아 창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H&M도 매 2주마다 새로운 패션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